아 아 소리가 안 나냐 룰루 룰루 뭐야 아 서포시구나 미룰루인줄 알았네 엠비션씨 요즘 일때문에 바빠오 못보다가 간만에 들었는데 맹스로그 점수권이 아무래도 50만원 준비하면 되는거 같아요 엠비션씨는 그만은 준비하시고 아직 몰라요 신세현이 아직 몰라요 저게 뭐냐면 챌린저를 제가 챌린저를 못찍으면 제가 100만원 기부 4개 했거든요 저보니라 5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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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찍으면은 저분이 하고 내가 못 찍으면은 내가 하고 아 아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약간 본인 그 핸드폰 인증이 되게 돼야 쓸 수 있게끔 해놨어요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아 이거 뭐야 그럼 뭐 정글링 도는데로 없는데 일단 이게 9점으로 도는구나 G304요 맞나? G304 맞네 무선 탑갱을 한번 가볼까 이대로? 라인 좋은데 빠지나? 어? 아니 뭐야 어? 전면인데 그냥 지금 기부하고 이겨도 훈훈하게 더 기부하고 지면 어떻게 내기를 이기냐고 벌추해지는가 어때요? 내기는 해야지 이기야 이거 재미가 있는데 가시고 무리하지 마 너 여기 우리 정글이야 미안한데 넙 여기만 입술 아.. 지랄 아.. 지랄 하아.. 아.. 아 이거 시작부터 이렇게 되면은 아 캐릭을 왜 하는 거야 그렇지 이런 캐릭을 어? 아니 이딴 캐릭을 왜 해 대체 어떻게 이겨 저걸로 비전 평타 바비 어 라인은 그래도 저렇게 라인은 그래도 띄어지는 라인이라 다행히 라인 호스 많이 안나게 에시디 라인 인써의 엠리도 나의 엘리스입니다 development 아... 이거 개그... 아아아아아아악 저 제로 캐리하는 중에는 구독자 아아아아아아아악 저절들의 고통 시작되어 내 기쁨도 시작되어 흠 이기만을 내게 이거 혹시? 한 팀 인데 신내봅 시즌인 기준 시엔애닙야? 진짜... 개..짜진나네 벽큐 아아아... 아 아아 한 대 더 때려 아니 왜 안 때려 아니 왜 벽큐 안 했어 아 호응도 못 해 왜 이렇게 타워 앞에서 벽 각이었는데 아 아 아 다이아스 게임하기 힘드네 진짜 이러니까 나 이러니까 이 일을 못 하는 게 이러니까 이러니까 이빨 할 때마다 이래 이빨 할 때마다 이래 6렙 기간에 게임이 터진다니까 자콜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아 6렙 찍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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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걸 왜 써 그냥 잡는 거를 아 그냥 결과가 되고 결과가 괜찮았어 결과가 괜찮았어 결과가 괜찮았어 결과가 괜찮았어 아 아 아 아 아 아 그 돈이 얼마나 많은거야? 어 야 아 아 아이 게이든 면기 한 방을 벗었어? 아 자 에이 다행이다 야 야 왜 여기 돌아다녀 야야 야야 에어어어어어 아니 왜 이렇게 못해? 말이래냐? 왜? 지진 차려야지 어? 정신당하기 질렀던 똥무제는 정글을 어슬렁거리가 던톤킹키를 당했는데 아이고 난정 아니 좀 부실해결하지 여기를 왜 떠나가지? ừ ừ ừ 제발 월건 슬로우 너무 약하다 나도 와 나도 진짜 엄청 약 와 나 7킬 어쩌다 7킬까지 먹었지 일체베인을 먼저 가는게 더 세더라고 일블린들 보니까 아 이게 사이드 잘라먹기로 가야되는데 사이드가 힘이 넘어져가지고 내가 이거 잘라볼지 슬로우나 모르겠네 아 아 아 미드 수성의 제왕 애니리라 사이드 최강자 쉐니 있으니까 든데르다 어...아든드네 이론상 무덕이야 쉐니블린저압에다가 암살도 가능하고 이즈리얼이 포킹도 가능하고 애니비아는 수성을 다 맡아주고 사이드는 쉐니 쉐니 있어서 잘라먹히지도 않아 매력을 이용하여 무장한 새끼 시키기 빵 재미없어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이주공! 아... 까기 에휴... 군만 있으면 잡은건데 어어 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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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아 이거 다리였어 붙어있어가지고 너무 무섭잖아 핑크 지금 무시한 쫄아서 들어가는 것 같아 차타 안으로 타이틀스는 어떡하지 진짜 세상 안에서 붙는거 너무 귀여워 히트 뱁 뱁 뱁 뱁 어 간다. 어, 다리수 제압했다. 아, 여기 핑크 있어. 뒤로 돌아가서 앨리스 잡는다. 앨리스 무조건 이거. 하이. 아, 씨. 아, 막타 못 쳤네. 아, 바로 메자에 간다, 메자에. 궁극기가 쿨이 너무 길다는데, 이거. 롤라이 아이언 이블린 대 건의 사항 메일로 보내면 되나요? 해외라서요. 아까 스카이님 8천원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건의가 메일로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건의가 이렇게 말하긴 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지금 깔끔한 진행 못했어요, 지금. 롤라이 아프군요님. 구독 고맙습니다. 기대 안 했다고? 고마워요. 아, 메탈 나갔다. 이거. 난 기대 안 해 주는 게 좋아. 난 기대 안 해 주는 게 좋아. 지금 위드리블린이 좋은가요? 옛날 위드리블린은 사였지?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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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살 간다. 기절하겠네, 이거. 나한테 루시안 이거 기절했어.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못 일어났을 거예요. 지금. 못 일어났을 거예요. 지금. 아, 내가 요즘에 최근에 이블린. 아, 이블린 중에서는 제일 많이 흥했다. 이거. 아, 씨. 가. 어. 어. 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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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리우스 이거 종결자 이거 애니비아 이거 벽 상태가 아 주무역 사라졌다 주무역 400 넘었었는데 아 라이즈가 확실히 아니 방금 유르시안 여겨집 가고 있었는데 이주국을 저기다 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큐 맞췄으면은 매오기고 머고만 그냥 잡는 각이었거든 아 어 와 나이스다 야 대박 에니비아 존재 존재 존재유 비전평 비전평 아 아 씨 아 아 얘는 이거 어떻게 잡아 보내 줘 보내 줘 보내 줘 어허rer 아허 아허 그 나마 이즈리얼이 좀 잘 터갖고 이런거 보탐에서 살압시다 조용히 조용히 아이씨 아이씨 왜 이렇게 딜이 안나오냐 아니 라이즈 마방템 저거 신발밖에 없는데 아 이거 유툰 견이 벌써 왔나? 그럴 리가 없는데 와 이즈리얼이 이거 와 이즈리얼은 이즈리얼이야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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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아깝다 다론 처하려나? 칠만대 와 이거를 아직 지우고 있으면 다 보이자 이아가 아 제발 아아 뭐야 야 너 스마 너무 빨리 썼어 임마 어? 아 나 아 나 전멸 있는줄 알았네 아이고 민망해라 아 전멸 궁 아 전멸 궁 아 전멸 궁 아 전멸 궁 어? 어? 쫄았구나 내가 죽을 뻔했는데 패기도 전멸 뺐다 아 때려 죽여 때려 죽여 잠시만 나 누가 가 응원이자 하이스 어? 꿀벅 사랑이 미래 느낄 수는 하지만 볼 순 없어 으흐흐흐흐흐흐흐흫 씨 와.. 이 체력이.. 스테락 야, 포기 이거 안 돼.. 이게.. 생각보다.. 이게.. 이게 힐을 이렇게 먹었는데 약간.. 이렇게.. 원콩 각이 잘 안 보이지? 라인스도 그렇고 다리스도 그렇고 각이 안 보여 일단 전향을 올리는게 약간 좀 더 스마트한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가도 어차피 루시안은 없이라 루시안만 딜 못하게 하려고 어차피 나머지는 이즈리얼을 다 잡아줄 것 같아 이즈리얼 엄청 세서 진짜 개쎄이 우리 이즈리얼 어우 도망가 바로 리콜 끊고 딱 오네 근데 이거 이블린 은신 상태에서 바룬버프 찌른거야 에반데 좋은건가 안좋은건가 루시안만 5폼 낼 수 있으면 될까 컴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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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안 에잇 에잇 에밌드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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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앱 아 내가 암살을 하면서 나왔는데 왜 이비야 뚜덕똑 온거야 내가 암살 울리고 있는데 자 우리 바론 버프 없고 바로 1분 남아네 하트만 꽂아도 애들이 도망가야되 와우 벽좋아요 벽좋아요 한타형 애니비아였네 한타형 애니비아였어 소식에 잘못쓸거같아 챔궁! 챔궁 제발! 어 안써도 되겠다 한타형 애니비아였어 한타형 애니비아 얘네들 왜 안되지? 쟤네들 재미보고있는데? 재밌냐?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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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끝날꺼야 이번엔 끝날꺼야 숙바지 나이스 나이스 1,500 이미지 300붕이라서 쿨도 짧아 48초 쿨감도 40이네 아 걸렸다 아 어 무빙 이거 좀 지워줄래 이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아 근데 이게 바로 버프 주니까 암살 암살 아 아 가라 가라 아 나이스 와 이블린을 얼마만 이겨보는거야 전자세야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겨우 이겼네 아 아 아 아 애니비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노트리 진짜 딜량바 아유 고맙습니다 이블린 유저라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롤하이 이블린 아이언 이블린 보내주신 분이에요 아까 롤하이 아이언 이블린 아 데크로님 고맙습니다 만원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까 아이언 이블린 보내주셨는데 아까 보내주셨으니까 한 번 더 볼까 아무튼 검의사항 보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아 제가 너무 못했죠 미안합니다 그거 롤하이 좀 잘 살릴 수 있었는데 다음 턴트 잘 해볼께요 라우니 스타 이하일에 친추 되있나 아 롤하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할거로 예상하고 있어요 여기 친추 안되있나 옵틱 크라운 바다실 좀 왔다올께요 와 진짜 핫한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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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